직접 효과 시 최대 5.5초 동안 일시적 실명 최대 시간이 줄어들었네요 원래 10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접 효과 시 최대 3초 동안 일시적 실명 이전에는 성광이 드럽게 구렸던 게 화면 뒤로 돌아보기만 해도 눈뽕은 안 들어왔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화면에서 터지지 않으면 귀실명만 됐거든요 굉장히 성광이 쓰레기였어요 거기다가 성광 맞은 대상 얼굴 가리는 모션 그래서 성광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고 성광탄이 등 뒤에서 터질 경우 짧은 시각 동안 사용자의 시각과 청각을 차단합니다 이거 갖고 노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팀원들 놀리려고 핀 뽑아놓고 성광 들고 노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본인한테도 이제 효과를 넣는다는 거죠 실명한 동안 견착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와 미치 이건 엄청 큰데 실명한 동안 견착하고 조준이 안 된대 그 말은 조준 안 하고 쏘는 것밖에 공격을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와 이거 엄청 크다 손에 터치는 거 아 손에 터치는 거 오케이 이것도 이제 눕봉 된다고 했어 아 내 눈 줌이 안 됨 아 뒤에 있을게 한 번 아 으 줌이 안 돼 성광 또 있어요 지금 더 있음 아 뒤에 까는 거 뒤에 까는 것도 금방이랑 효과가 비슷하겠지 아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정조준이 안 되네요 네 상대방이 봤을 때 상대방이 손을 이렇게 그 눈부시다는 그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줌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정조준도 안 돼요 정조준도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반동 심해지는 거 없애고 반동 회복 속도의 버프가 있던 걸 없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동 관련 옵션을 저 두 개를 그냥 삭제시켰다는 소리 같은데 저건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아요 써봐야 알 것 같고 일단은 초탄사격하고 단발사격의 반동 자체가 15% 감소했다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특히 스크스한테 스크스한테 저기 있었네 옥상 옥상 어 아 아 아 안 죽었지? 복상 복상 두 대맞춤 내려갈게요 부스입니다 토미가 어그로킹 복상 기절? 여기 한 명 있음 1층에 왜? 잡음 죄송합니다 제가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봤어요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번 판은 라이트 그립? 청소에도 많이 박았기 때문에 라이트 그립?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그립라며 알겠습니다 걔 약 좀 없네 근데 약이 없는데 약 저 구단 밑에 두 개 더 있어요 뒤에 반동 커지지 않네 뒤 온다 뒤 온다 오 뭐야 반동 왜 께 저거 오 반동 왜 께 저거 라이트 그 오 난 고라니가 아니야 살았다 다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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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움 오 진짜 반동 엄청 적음 그리고 저 유에이지도 뒤짐 그리고 저 유에이지도 뒤짐 갑자기 불이 확 주는거지 한번에 아무튼 개꿀 오 라이트 진짜 적음 차 또 오는데 두명 타고 있음 오 라이트 진짜 좋다 본섭에 라이트 단바를 저도 써봤거든요 수지개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어? 오 여기 스르륵 있다 치켓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쓸거에요 안쓸거에요? 나도 나도 이번판은 스쿱써야되서 뒤에 오토바이 그럼 또? 올라가는데 집 올라가는데 어디냐? 안 보이는데 아 오토바이 세움 그 1층 집 앞에 왜 세웠지? 어차피 와야되는데 타이어 날리실? 오토바이? 아니요 저거 탈퇴 잡혔습니다 탈퇴 각오파림? 아니요 그럼 리스크 저희들이 동시에 쏟으면 되죠 터트려 넣는게 낫지않을까 너희들이 합성우약을 모르시는겁니까 두명이나 치면 힘이 두명이다 제가 볼텐데 엠포 테스베스 너프 먹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너프 먹은거 없습니다 어? 뒤에서 쏜다 봐봐 어디 쏘는거야 1층 집 1층 집 340 그 2평 집?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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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주황 다시 하네 아 진짜 다이어트 터뜨리는게 훨씬 나아질 거 같은데 다이어트 터뜨리는게 훨씬 나아질 거 같은데 둘 다 개피 일단 아 이래서 그냥 타겟 터뜨리자고 하는데 기절 기절 한명 잡으러 갈 수 있음? 아니요 자기장이 오지 않을까요 여기까 살릴 것 같은데 여름 기절이지 일단 노란핑 찍은 집에도 적 있음 아까 여기 잡으러 가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프레임 민간한 분이 지 싱크로 커버하면 볼만 하다고요? 어 아니요 프레임 맞은 거는 부드럽지 못해서 하는 거지 지 싱크로 건다고 그렇게 부드러워지지는 않거든요 티어링이 없어지는 거지 아 시빨 맞다 온다 어 오른쪽으로 나오면 오토바이 오토바이요? 아까 걔들 집에 안 보이지? 그리고 지 싱크로 걸면 인플렉 생김 물론 적긴 하지만 톡 꼈나? 두 명 두 명 두 명 집 안에? 네 제가 봤어요 두 명이에요 어 있다 있다 보인다 연막을 깔고 푸시른 자 변태인 어떻게 연막이 몽글몽글거리냐 제가 커버해드림 어? 쟤들이 부린거임? 아 제가 부렸는데요 어? 문 나오? 한 명? 정면도? 오우 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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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칫 에따 밈 예 왼쪽 도는거 봐드림 한 명은 장질이고 한 명이 장실? 이거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이거? 투청물 더 없음? 수류탄 왼쪽으로 날림 장질을 던졌는데 이거 안 죽지지? 장실 2명 있는데 아 욕조 안에 들어갔나 보네 장실에 2명이? 아니요 장실에 2명이 바깥에 하면 안 보이 욕조 안에 있나봐요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그럼 안에 연막 구리고 밭에 닦으실? 안에서 연막 구리고 밭에 닦으실? 안에 연막 구리 오른쪽 수류탄 와우 님 가세요 가세요 님 먼저 가세요 그냥 나 먹을 거 많아 오케이 이 놈이 AWM이네 네 한 명 안에 있어요 아직 네 아직 있음 나옴 나옴 얘 나옴 죽음 죽음 죽아요 어 피 너무 많이 깎인다 AWM 가 날 버리고 가라고 왔는데 뭐 어떻게 버려요 날 버리고 가라고 난 파밍하고 갈거라고 아니 아니 혈아 버렸나 날 버리고 가라고 아 오세요 빨리 그냥 아니 왜 맛있는 거 많은데 버리고 고려 가라니까 그러네 응 에잉 나 아직 먹었습니다 지금 얘 삼또가 아니었음? 아 머리 나왔구나 어 이거 열려 없는데 괜찮아 이젠 추구니까 이 집에 적 없음? 없어요 제가 여기도 왔거든요 약점 주세요 저 몇 개 있음? 저 206 아드 한 개 궁대형 궁대 세 개 그리고 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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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리도 없어 땜키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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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집 잠겨가지고 집은 다 나올거 같은데 뭐 저 저 저 저 본연이 있죠 뭐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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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저거 M24 방금 전판에 본연인데 저거 M24 잘 쏘는 에임 전판 M24 아까 걔 음 아 그 한방에 산위에 맞춘 게임 설마 네 어 미친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임 걔 M4 걔가 M4 걔가 M4 그래도 못맞아도 이제 두방이 안죽겠네 아 3렉값인데 이정도면 2렉값이면 뒤재겠는데 집 일로온다 아니다 가네 여기 언덕 잡는다 140 우리 조금 더 들어가는게 좋을거같은 다 먼저 봐야돼서 위아래로 갈지 월쩡해야돼 개인적으로 위가 걸리면 좋을거같은데 어 어 M24 보인다 M24 보인다 핏바라요 핏바라 어 M24 높임 오케이 나이스 M24 파티가 있네 저기 한 파티있었는데 쟤 M24 다 닦았어 능서 밑에 근데 더있음 백방향 저기가 능서 밑에서 온다고 해서 저기 연막 퍼진데 연막 퍼진데 봐봐봐봐 연막 퍼진데 사람이 있다고요? 그쪽 근처에서 아까 어 달린다 달린다 연막 달린다 왼쪽으로 나이스 쟤도 AW인거같은데 금방 그 다음에 뒤는 크리네 혹시 모르죠 왼쪽으로 크게 넓게 돌아오는 애 300방향으로 돌아오는 애들만 조심하며 뒤는 크리 팔각정 안에 한명 오 기절 와 나 오늘 너무 잘 써오는데 1층에 두명 어 저기 백터 있다 아 나 성광 써보고 싶은데 아 성광은 전판 썼지 이번판 뭐 쓰기로 했지 화염병 아 라이트크립 쓰는거다 이브판은 이번판은 라이트크립 쓰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차사운드 어 왼쪽으로 안으로 센터로 들어가 센터로 들어감 다시 한 저 오토리 못걸게요 아래서 오케이 자기장 오는데 아 거기 시체 겸석인데 차도 끌고 가야겠다 M24 다운 1층집 붙었던 애왕 다운 잠긴다 못살린다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애만 조심하는데 이때 이거 사람 아니죠? 아니네 2층 2층 1층 한명 더 어 뭐야 끝났다 음? 음? 아 GG 어 어 일단 라이트크립 버프가 너무 좋다 점수는? 점수는? 오 등수있음 76등이다 흐하핳 76등수? 에센터 아 이 정회 알아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